어제 세이기너가 0.7을 쳤거든요. 비공식 경기에서 0.7. 13년이 에버가 원래는 최고의 에버가 0.466인가 그랬어요. 이랬었는데 어제 0.7을 한번 쳤습니다. 아프리카 닉네임 닉네임 레길론 아프리카 닉네임 자 뭐야 이거 자 세워서 오 좋다 자 거의 뭐 세이기너 샷 나왔네 그래서 키스를 뺄리면 어떡해? 두껍게 차서 이쪽으로 보내면 내수분을 이렇게 튀어 올라야 되는데 와우 미쳤다 회전을 맥시멈 회전을 추고 자 스트로크에 살짝 임패백 좀 많이 두껍게 맞았다 그래도 오 됐어 이거 내가 회전 맥시멈 들어가야 돼 오 친다 다 보셨죠 형님들 제가 뭐 칠지 다 알고 있었어요 간다 안 간다 왜 제가 알려줬기 때문에 거의 한 요정도 차이 되거든요 지금 60에 한 30 내신은 35정도 아 뱅크샷 와우 하하하하하하 코너 김수키인데 회전에 따라 다르죠 야 이거 됐다 야어어어 세이는 스무살이고 자 옆돌 대회전을 치겠단 얘긴데 이거는 여기 맞을 확률이 높죠 와 여길 안 맞췄어 야어어어 솔직히 세이면 여기 맞출 거라 생각했는데 득점까지 해버리네 자 옆돌 세월 뒤돌 세가지는 어 그 기준으로 80% 놓치신다 야 뭐야 이거 와 와 자 이거를 길게 가겠단 얘긴데 충분히 괜찮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회전을 조금 뺐죠 어 그리고 힘을 많이 썼는데 얇게 걸리니까 요렇게 쳐서 흰 공을 이렇게 맞추겠다는 음 여길 쳐서 그죠 어 괜찮은데 시합 나가면 긴 초크 쓰고 구장이 있으면 그냥 하우스 초크로 써 노란 색깔 골드 크롱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자 3뱅크 갑니다 창고 오빠 3뱅크는 이렇게 치는 거야 라고 보여주나요 보여줬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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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돌리기인데 회전을 잡아서 치겠다 그런 얘기 같은데 지금은 회전을 너무 잡으면 안된 앞돌리기구나 야 뭐야 이거 잘 쳐버렸다 앞돌리기 어려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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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